안녕하세요. 꿀청구입니다. 오늘은 페리와 장난감 친구들 붙였다 붙였다 스티커 모양 요리에 대해서 기분이 시원하셔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236대 여러분 붙였다 붙였다 반영구적인 정전기 스티커가 되어 있네요. 세모동그라미 네모 모양 섞인 스티커로 꾸미는 것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부니를 제거하고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다루실 때는 항상 손을 조심해 주세요. 자 열어볼게요. 스티커가 또 비닐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뜯어있나요? 1,2,3,4,5 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캐리와 친구들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말로 볼까요? 캐리. 대단해서 장난감을 가장 좋아하는 캐리는 장난감을 발견하면 호기심이 마구 발동해서 그 누구보다도 장난감을 먼저 가지고 놀아봐야 해요. 언젠가는 캐리만의 멋진 장난감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게 꿈이죠. 온 세상이 장난감 친구들을 모두 만나는 그날까지 캐리의 장난감 사랑은 계속됩니다. 캐빈. 캐빈은 동그란 바퀴를 가장 좋아하는 5살 소년이에요. 도전적이고 승부욕이 강해 게임으로 대결하는 걸 좋아하지만 돈 번벅 버진 성격 때문에 자주 진답니다. 늘 캐리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지만 캐빈은 캐리의 장난이 싫지 않아요. 왜냐하면 캐리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어서 히어로처럼 멋져줘서 꼭 캐리에게 어울리는 씩씩한 남자가 될 거예요. 엘리. 엘리는 겉으로 얌전해 보이지만 셋 중에 가장 당돌하고 정의감이 불타는 친구예요. 정이 많아서 캐리와 캐빈을 정말 초중히 생각하고 챙겨준답니다. 앓고 싶은 게 많은 엘리는 항상 그날 읽을 책을 들고 다니는 똑똑한 친구랍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셰프투성이 캐빈이 자꾸 신경 쓰이나봐요. 콩닥콩닥 심장소리를 들킬까봐 걱정이래요. 스티커 모양들의 방법이 나왔고요. 배경판에 다양한 모양 스티커를 붙여 나만의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스티커를 붙였다 뗐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빈공간에 스티커를 붙여 보관해두었다가 다시 사용하세요. 넘겨볼까요? 동그라미 스티커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요.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를 위아래로 붙이는 두 사람이 되고 크고 작은 동그라미를 모아서 꽃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크고 작은 동그라미 네 개로 두 눈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토이찬국만의 동그라미 모양을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이찬국만의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세모가 나와 있는데요. 세모 스티커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요. 세모 두 개를 붙이면 삐뚤어진 네모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세모 두 개는 나비 모양도 될 수 있어요. 세모 네 개를 붙이면 바람개비 모양이 돼요. 이런 예시를 바탕으로 토이찬국만의 모양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돼요. 다음 장에선 접시 지금까지 토이천국만의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봤구요.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모가 나와있네요. 네모 스티커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요. 네모 2개를 붙이면 더 긴 네모가 되요. 네모 4개로 창문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토이천국만의 네모를 이용한 모양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스티커가 많이 없어서 옆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도 같이 이용해 가지고 네모로 된 다양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갈까요? 다양한 모양 스티커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요. 다양한 꽃 모양을 덮으면 꽃다발이 되요. 별모양을 이어 붙이면 가운데 네모가 생겨요. 하트 4개로 네이클로버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또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커로 다양한 모양을 또 토이천국만의 다양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갈까요? 모양 섞기 여러 모양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모양들 긴 네모와 긴 동그라미는 잠재림 만들 수 있어요. 동그라미와 세모로 사탕을 만들어 봐요. 네모에 세모를 붙여서 배 모양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모양 섞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모양을 섞어서 다른 모양들을 또 만들어 봤구요. 다음 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만들어요. 꼬마 캐리가 모양 스티커로 로켓 모양을 만들었어요. 스티커로 보기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똑같은 모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스티커들이 만든 모양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직접 칼로 우려가지고 만들어서 일단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 봤는데요. 이 별은 줄일 수가 없어서 일단 큰 걸로 붙여 놨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는데 똑같이를 못 만들었네요. 아쉽게도. 자 옆에 보시면요. 꼬마 캐리와 친구들. 꼬마 캐리와 친구들이 각각 다른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숫자와 같은 색의 도형 스티커를 그 수만큼 붙여 보세요. 자 그러면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마 캐리와 친구들. 캐리는 일곱 명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해서 일곱 명 붙였구요. 엘리 는 한 명이라서 한개. 그 다음에 캐비 는 네네 명이라서 하나 둘 넷 넷 넷 넷 넷 명. 이렇게 스티커로 매기에 붙여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붙였다 뗐다 스티커무육 놀이에 대해서 리뷰 금시연 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시는 거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쉬우실 수도 있는 그런 스티커 게임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구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